안녕하세요. 선박종합설계 해양공학교론이 아니라 종합설계 중간보고서 작성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렸고 사실 이거 자료 자체는 중간보고서 제출일 전에 올라갔는데 몇 가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 6월 첫 번째 주에 대학원 논서를 받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 써주시면 돼요. 우선 질문사항들 얘기를 하자면 파트 5개로 쪼개서 설명을 드리는데 우선 선실은 상부구조물 위치가 돼서 선실이 선형에서 해야 되냐 아니면 일반 배치에서 해야 되냐 하는데 우선 선형에서 정해주시고 일반 배치는 거기에 맞춰서 그림은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일반 배치에서 드로잉 그려야 되니까 일반 배치에서 그림은 그리되 위치랑 선실이랑 굴뚝 같은 거 어디 간다 그거는 선형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고 참조우선이랑 그 다음에 가시거리 관련 규정이 있는데 책에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서 찾아보셔도 되는데 그게 뭐냐면 조타실에서 조타실 바닥에서 1.8미터인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시정이 배 길이 2배 아니면 500미터 중에 작은 거?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마 개론 수업에서 한 번 했을 텐데 기억이 안 나실까봐 다시 얘기를 드리려면 개론 수업을 하던 게 떴네요 배가 있고 선실이 있으면 여기가 조타실이다 라고 하면 조타실 바닥에서 사람 키니까 1.8미터?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자세한 규정들은 책에서 다시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배 앞쪽으로 아니면은 500미터 중에 작은 걸로 우리 배는 길이가 250미터 넘으니까 500미터가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500미터 안쪽은 볼 수가 500미터까지 그러니까 500미터 안쪽까지 시야가 닿으면 좋은데 어쨌든 500미터보다 시야가 밖에 가면은 안 된다 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유조선은 딱히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컨테이너선 같이 화물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배들이나 이게 시정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계산은 한 번 해보세요. 규정이 규정이니까. 그 다음에 선형 파트에서 복원성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하이드로스테틱 계산을 선박 계산때 배웠었고 최종선형이 나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에서는 최종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내셔야 되냐면 하이드로스테틱 계산을 하시면 수정력 하이드로스테틱 테이블이었나 개론이랑 선박 계산때 아마 배웠을텐데요. 그래서 흘수별로 뭐 흘수가 켜지면은 배수량도 뭐 커지고 그 다음에 뭐 lcb는 어디서 어떻게 이동하고 아마 배웠을거에요. 그 다음에 침수 면적은 어떻게 증가하고 하는거 그 차트가 선박해양공학개론에서 배웠을텐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최종선형에 대해서 계산을 하셔서 그리셔야 됩니다. 챕터 2쯤에 있을거 같은데 여깄네요. 배수량등곡선도라고 되어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려서 내셔야겠죠. 물론 보건성 관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KM부분이 메타센터 계산이 나중에 들어가야되고 지금 메타센터는 여러분들이 원래는 선박계산때 배워서 사실 선형이 주어지면 할줄 알겠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나중에 따로 다룰게요. 근데 어쨌든 설수에 따라서 하이드로스테틱 계산을 하셔야 된다. 하이드로스테틱 커브라고 하네. 하이드로스테틱 테이블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것 여러분들이 만들어셔야 된다. 선형에서 그렇게 된거죠. 괜히 제가 선형 파트에 사람 3명 들어가라고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선형얘기 끝났습니다. 저항추진에서 자주 문제가 들어왔던게 EDI 계산인데 EDI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올릴거에요. 정리를 해서 강의를 올릴거고 그 다음에 우선 EDI 계산에 대해서 크게 설명을 드리자면 주엔진 기준으로 해석을 하라고 했죠. 왜냐면 보조엔진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안알려드렸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 파트에서는 그냥 EDI 계산을 손이라도 대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원래는 우리 수업에서 EDI는 설계 컨테스트 나갈 조만 나중에 따로 할걸로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저항추진 맡은 학생들이 다 열심히 해서 그런지 EDI 얘기를 다 들고 왔더라구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시겠다고 하면 알려드리고 도와드리는게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할겁니다. 크게 보자면 EDI 계산을 할 때 SFC는 여러분들 엔진을 선정했으니까 거기에 SFC 다 써져있어요. NCR 경역값으로 해주시면 되고 CF는 연료별로 얼마씩 정해져있는데 제가 올려드린 EDI 관련 자료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아예 먹고 찾아보셔도 똑같은 숫자가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보조엔진 얼마짜리 써야되나 그거 여러분들 아직 보조엔진 선정도 안했죠. 저기 기관실 안에 엔진 들어가야 되는데 보조엔진 거기에 대해서 EDI 관련해서 얘기할때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엔진도 선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기관실에 배치를 해야겠죠. 모르면 0으로 우선 나더라 라고 한거구요. 그 다음 축계 관련해서 질문들이 공통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축계 관련해서는 이 축을 통해 전달되는 추력, 토크 그런것들이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짜리 축이 필요하다. 지름 얼마짜리 그런게 딱 정리가 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잘 나온게 없어서 찾아봤더니 DMVGL 이라고 하면은 노르웨이랑 독일 선급인가 그럴거에요. 근데 거기에서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보시면은 어쩌고저쩌고 계산하는 식이 하나 짠하고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계산식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해라 라고 되어있는데 크게 봤을때 F는 100이라고 넣으라고 되어있구요. K는 뭐 여러가지 값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거 1.2 하시면 되고 요 파트가 문제긴 한데 이게 원래는 축이 가운데가 비어있을때 계산이거든요. 실제로는 축안에까지 다 채우는거는 그 여러분들 아마 재료역학이나 그런 데서 배웠을거 같은데 축 비틀림 관련해서 할 때 2차 모멘트 가지고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축이 바깥쪽에만 재료가 들어있고 안쪽은 비워도 결과에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같은 부계면은 안쪽을 비워놓은 축이 훨씬 더 단단하기 때문에 같은 부계일때요. 같은 지름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있어서 요거가 원래는 중공축이라고 해서 속이 비어있는 축인데 그냥 뭐 어지간하면 이게 4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 안이랑 바퀴랑 얘랑 얘랑 비율이 뭐 비율이 얼마든간에 이 비율 자체는 1보다 작아요. 걔를 4제곱 했으니까 그냥 0에 가깝다라고 치라고 거기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1이다라고 치죠. 그 다음에 시그마비는 찾아보니까 400같아요. 400으로 계산해보시면 되는데 그런 다음에 실제로 써야되는게 P가 P하고 N이죠. 근데 그거는 엔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NCR 기준이 아니라 엔진 어 원래는 MCR 기준으로 하셔야 될 거에요. 왜냐면 원래는 엔진 최대 출력 기준인데 실제 항해는 NCR로 하긴 하는데 한 번 시운전 나갔을때는 그것보다 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배가 어떤 상황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엔진 최대 스펙 기준으로 P하고 N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대충 계산해보시면 추진기 지름이 한 10%쯤 나올 거에요. 제가 대충 알기로 한 9% 정도 정도 될 거 같은데 그 다음에 허브 지름은 축 지름에 2배로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저기 B시리즈 프로펠러 설계하는 웹사이트 가셔가지고 거기서 계산하면 대충 허브 사이즈 나오죠? 그거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허브 자체가 뭐 문제가 될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일반 배치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왔던 거 같은데 아 이거는 기관실 길이에 대해서 제가 뭐 얘기를 드리긴 했었는데 어 또 경험식이 하나 더 있어서 여러분들 기관실 배치가 주마다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각들이 이 정도 하면 된다 라는 거 알려드리려고 끌고 왔고 음 선미격벽은 잘했는데 제가 그 여러분들 보고서 받기 전에 한 얘기라서 기관실 선미쪽 격벽입니다. 선미격벽 위치는 잘했어요. 그 다음에 어 빌지를 많은 조에서 설계들은 해왔는데 이제 빌지를 설계를 해왔으면 그 빌지가 선형에 적용이 돼야 돼요. 음 그 얘기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임의대로 막 손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밑에 빌지로 굽어 있는데 그거 그냥 모르는 척하고 요런 식으로 계산해서 뭐 밸러스트 탱크 계산하고 했거든요. 직각으로 그러지 마시고 제대로 계산해야 된다 라는 거 따로 얘기 드립니다. 가시거리 여기도 써놨네요. 선형하시는 분들이랑 잘 얘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가 그냥 대충 경험식인데 아 요 그 뭐야 단면적 개수거든요. 근데 대충 계산해보면 뭐 한 이정도 나오더라구요. 여러분들 배 통상적으로 보자면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다시 역산을 하면 이차 모멘트가 660제곱미터 정도로 얻어지는데 아마 실제 여러분들 배 계산해보시면 그거보다 좀 적을 거예요. 이게 제가 대충 계산한 거랑 같이 좀 크게 나오거든요. 하여튼 대충 오더는 몇백 단위다. 이차 모멘트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타 설계 관련해서는 나중에 최종보호서에 넣으셔야겠지만 설계속도에서 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엑셀 시트에서 전진속도 아마 있을 건데 그거 감안해서 해주시면 되죠. 어 그래서 중간보고서 원래는 이게 중간보고서 평가 전에 올라간 건데 제가 지금 평가 전에 ppt는 올라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안 올리고 있어가지고 설명 짧게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대학원 신입생을 보실 거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듣는 사람 사실 다 7학기긴 한데 혹시 8학기 있는 사람 별거 할 거 없으면 대학원에 오시면 돼요. 아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